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키팅장에서 방울토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라고 합니다. 키팅장에서 방울토로 분갈이 한 아이들도 보여드리고요. 앞전에 또 1타 5키를 주고 갔는데요. 약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해는 없으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번에 물을 주니까는 조금은 씻겨 나가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량보다는 제가 살짝 조금 많이 준 것 같은데 또 걱정을 하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약해를 입은 아이들은 없네요. 방울토로 이 아이들 전부 다 분갈이를 해줬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라피네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구가 쑥 자라서 이렇게 군생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디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저녁때가 돼서 조금 어둡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따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물은 안 주고 갈 거거든요. 저 앞전 주에 일주일 전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물은 주지는 않을 건데 이게 이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입장들은 그냥 따주고 자구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 싫은 부분들은 이렇게 삐죽 올라온 부분들은 하엽이 질 때까지 놔두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따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자구들이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구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쑥 올라와서 자라 다시 다져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라피네 루즈 같은 경우에는 자구들이 정말 마디게 이렇게 마디게 올라오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네요. 다른 자구들 나오는 속도하고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밑에가 있는데 참 더디게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거를 따주면은 자구가 조금 빨리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도 정리를 해주고요. 앞전 주에도 분갈이를 참 많이 해줬는데 이번 주에도 또 분갈이를 이렇게 작은 아이들 홍시 같은 경우에도 자구가 나오지는 않아도 햇빛에 의해서 한쪽이 햇빛이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오후 햇빛이 살짝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 쏠린 것 같은데요. 요 아이들 작은 아이들 또 분갈이를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 한참 동안 안 해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분갈이를 해주고요.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창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육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분갈이는 또 쉽게 할 것 같은데요. 요거 소간지도 어느 세월에 이렇게 자구가 쑥 올라왔네요. 소간지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소간지도 농장이나 아니면 흙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것도 소간지도 폼이 조금 다른 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간지도 자구가 쑥 올라왔고요. 요것도 참 마디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스텔라가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변화가 참 많은 아이잖아요. 요기 스텔라가 요기 자구가 이제 많이 마디게 해서 올라왔어요. 요기 스텔라도 자구를 또 달아줬네요. 오 스텔라는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요게 지금 입장들이 변이가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이게 환협으로 입장이 넓으면서 변이가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또 분갈이를 많이 해놓고 가고 요게 지금 콩지팥쥐 같은 경우에는 한참 됐는데 오 요거 흔들려요. 흔들려요. 뿌리를 내렸나 안 내렸나 봐야 되겠어요. 오 실풀이 많이 나왔는데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 요거 다시 심어줘야 되겠네요. 걱정이 돼서 이거 뽑아 봤거든요. 실풀이는 많이 내려왔네요. 콩지팥쥐 한참 됐는데 흔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뿌리를 못 내린 줄 알고 다시 심어줘야 되겠어요. 요거 미라클은 완전히 단단하게 굳혀졌는데 요거는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다시 심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갈이 할 것들이 또 많아요. 요것도 몽고리도 분갈이를 해야 되겠어요. 몽고리도 몽고리라고 구입을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몽고리도 다른 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리도 이런 폼이 아니고 이것도 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렇게 그냥 새엽처럼 삐죽하게 올라오는 그런 조금 밋밋한 이런 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보니까는 폼들이 또 예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 아르케인 군생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굳혀지면서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요거 콜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콜리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랐죠. 자구가 있을 땐 좀 덜 자라는 것 같더니 자구가 없으니까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 줄 거고요.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 가시면 일요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실방을 합니다. 실방에서 10% 할인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 이외에 다육이 공구나 아니면 화분 공구를 하시게 되면 10% 할인을 해 줍니다. 수시로 실방을 하기 때문에 실방 때 또 주문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상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또 전화번호로 다육이 배합토가 필요하시다. 뿌리를 활착이 잘 되고 싶다 그러시면 방울토도 한 번씩 써보시고요. 직접 배합을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 건강에도 좋고 활착이 엄청 잘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다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 놓은 건데요. 오 이거 제이드스타 스페셜이거든요. 오 어느 세월에 이렇게 층이 많이 생겼는데요. 오 예뻐졌어요. 앞전 주에 일주일 전에 물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더 건강하게 활착이 잘 되고 노제트가 예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색감이 지금도 참 예쁜 얼굴을 하고 있죠. 색감도 예쁘고요. 요즘도 여기 다이그룹이 딱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미녀의 발걸음도 예쁜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라면서 이렇게 엉성하게 퍼져 있네요. 모아서 심어줘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처럼 모아서. 모아서 수연도 앞전 주에 물을 먹더니 성장을 하면서 물은 많이 빠졌네요. 앞전 주까지만 해도 물을 많이 빨갛게 하고 있더니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 이거는 얼굴 많이 컸는데요. 파스텔, 앞전 주 이것도 물을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좀 너무 굶기면 너무 찌글찌글해서 이렇게 색감이 탁해서 이쁘지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분갈이 하고 나서 조금 물을 주고 났더니 물은 살짝 빠진 듯합니다. 물은 이렇게 조금 빠지면서 얼굴을 살짝 폈네요. 헤리미 온 노도 물을 먹고 살짝 물을 뺀 상태랍니다. 이거는 변이가 오는데요. 여기 핑크셀. 핑크셀은 이렇게 또 변이가 이렇게 세엽으로 백금식으로 이렇게 세엽처럼 바뀌는데요. 이렇게 안 바뀌어야 될 텐데. 오우 바뀌네요. 이렇게 되면 조금 안 이뻐지더라고요. 노제트가 이렇게 입장이 넙죽하게 삥 들고 있어야 예쁜데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더 스티 로즈도 얼굴 많이 커졌는데요. 이거 두 포토 합식이거든요. 오우 예쁘죠. 드로잉도 성장을 하면서 물 먹고 성장을 하면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것도 조금 빵빵해져서 얼굴이 조금 예뻐졌고요. 매직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더 들은 것 같은데요. 여기 안쪽에 좀 초록했는데 물이 조금 더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한 3년 넘으니까 약간은 빈 공간이 많아요. 이것도 옮겨서 이렇게 모아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빈 공간이 생겼네요. 이것도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고 수연도 이것도 항상 빨갛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물을 먹고서 물은 살짝 뺀 상태랍니다. 아유 이것도 살짝 이거 화분이 살짝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이거를 다 옮겨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얼굴이 굳혀지면서 약간은 듬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물을 먹고서 더 빵빵해졌죠. 이렇게 소복해졌어요. 얼굴이 펴지니까 이것도 쪼글쪼글 할 때는 이렇게 조금 공간이 비어져 있더니 이 아이도 이렇게 커졌고요. 백봉도 물은 살짝 먹었습니다. 하엽 정리 다 해서 제자리에다 놓았는데 이게 꽃대이겠죠?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오면 또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울토 소개를 해드리고 방울토 필요하시면 다육이가 방울방울 채널에 가셔서 또 주문을 하시고 제가 상단 전화번호에 남겨놓으니까 또 방울토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이 어머나일락 이거 좀 보세요. 오 이거 이거 지금 놓으면서 입장이 부러졌어요. 앞전주 일주일 전에 물을 줬기 때문에 조금은 빵빵하거든요. 입장이 부러졌습니다. 하다보면 부러지고 부러진 데서 또 자구가 나오면 괜찮습니다. 다육이는 입장이 떨어지거나 살짝 부러져도 거기에서 또 나오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예쁜 것 좀 보세요. 이게 슈퍼 블랙킹 슈퍼 블랙킹도 정말 또 갖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슈퍼 블랙킹 같은 경우는 몸값에서 지금 넌하게 작하지만 작은 아이들 6,000원씩 판매할 때 이런 아이들은 몸값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원종 에본이 슈퍼클론인데 색감은 많이 다르고 이게 이제 바디 색감하고 이거 색감하고 어우러져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키픽장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 한 아이들 소개도 해드리고 방울토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갈이 대신에 이렇게 방울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주문을 해서 한번 사용해보셔요. 뿌리 활착도 아주 좋습니다. 또 수관이 튼튼해지는 영양성분이 있어서 수관이 튼튼해지면 또 다육이도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방울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